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사람을 탐구한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저 양반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 방송에는 문재인 탐구 윤석열 이렇게 할 것이다 같은 사람에 대한 주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은 다양하고 그 속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깊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탐구는 참으로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방송도 3편에 내보냈습니다 유시민 가벼움 유시민 거짓말 조국 옹호 유시민의 정신세계 이번에 조국 관련 사건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단단히 화가 났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유시민 쪽은 방송을 갖고 있고 방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공격할 수 있지만 검찰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방송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을 맹백히 밝힐 수 있는 수사일 것입니다 검찰이 기다리기도 했듯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고발건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찰 수사입니다 조국 가족의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 수사 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유시민 이사장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에는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유시민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국달의 표창장 위조 관련 의혹을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증거인멸과 강요에 해당하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맹백히 그런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강제나 강요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취재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한 것인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 이외에도 유시민은 조국 옹호 발언 예를 들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증거인멸과 은닉해미로가 아니고 증거보전용으로 잠시 갖고 있었다 이런 주장 펼치기도 하고 그런 주장 때문에 검찰과 법조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괴변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을 가족을 인질삼는 악당에 비유하기도 하고 KBS 구성원들을 분노케 하기도 하고 JTBC가 의도적으로 정경심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JTBC의 격렬한 반발을 불리겠기도 하고 급기야는 정중함 그 이상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JTBC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시민의 장단점입니다 그런 재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재기발랄함이 부정적으로 사용돼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김영춘 민주당 위원은 몇 해 전에 옳은 소리를 저토록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재주는 어디서 배웠을까 이런 아주 멋진 이야기를 유시민 씨를 향해서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치인 가운데 그만한 필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공격 논리를 만들거나 자기 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만드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동시에 대중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용어나 개념을 만들어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유시민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조국처럼 명백한 범죄 행위자를 위한 옹호조로 쏟아내는 그의 발언 때문에 그는 이번 조국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를 막연하게 좋아하고 그를 막연하게 따랐던 사람들을 하여금 저 양반이 내가 알고 있는 유시민인가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정치판에 다시 뛰어들기 위해서 사전정지작업으로 조국을 옹호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만일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조국을 위한 옹호에서도 적절한 한계선 절제를 하지 했어야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시민 씨와 저는 비슷한 연배의 사람으로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남다릅니다 왜 그는 자충우돌할까? 왜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조국적으로 기울여버렸을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의 대중적인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하지 못했을까? 이런 등등의 질문을 유시민의 조국 옹호 발언이 계속되면서 저는 자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유시민의 행보로부터 이끌어낸 교훈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 옛말의 사자성어로 재성박득이란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주는 뛰어나지만 제주만을 앞세우고 득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유시민 씨의 조국 옹호 관련 그런 발언을 보면서 제 머리에 번뜻 떠오르는 그런 사자성어는 재성박득이었습니다 글쓰는 제주를 후하게 치던 평가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잘 못하고 옹호해야 할 것과 옹호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나 실책을 범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관 선과 악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또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정의가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등이 흔들리게 되면 제주가 옳지 않은 일을 옹호하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옳지 않은 일이 법을 위반하는 일에도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은 선악관과 정의관과 가치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데 이바지하는 큰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0월 25일자 성장률 1%대 충격이라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23글로버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1%대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큰 것입니까? 제가 경제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정부는 2019년도 경제 성장률이 2.6에서 2.7%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8년 연말의 예상치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 미만인 다시 말하면 1.8%의 성장률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고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 탄성치라는 수치를 이용하면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 연말에 예상했던 것처럼 2.6에서 2.7% 정도 성장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20만 개 정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대 접어들게 되면 6만 2천여 명 정도가 줄여서 13만 8천 명 정도의 일자리만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장 큰 타격은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주요 경제 지표들의 종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대 성장에서 1% 성장을 떨어지게 된 만든 요인은 설비 투자율이 2018년에 1%대에서 2019년 8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1.8% 그렇게 전년 대비 떨어진 겁니다 수출 증가율은 2018년 때 3.1%였지만 2019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9.8%입니다 모든 게 다 줄어드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2018년도 640억 달러나 됐지만 2019년도 8월 기준으로 340억 달러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23글로버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댓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매일 저녁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자유롭고 더 활달하고 더 역동적이고 더 훌륭한 사회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여러분의 후원 등록이 씨앗을 뿌리는 일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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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